모텔 화재 사고에서 겨우 살아나온 손님한테 수리비를 내라는 모텔 주인입니다. 살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연을 꽁투로 한번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남편이랑 오붓하게 여행을 떠난 저는 그 동네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뭔가 매키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국토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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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봐. 밖에 무슨 소리 안 들려? 아, 무슨 소리? 불이야, 불! 동네 사람들 모텔에서 불렀어요? 나가세요, 얼른 나가세요, 불렀어요! 여보, 불렀대,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 뭐부터 챙겨야 되지? 휴대폰? 옷? 아니, 아니, 우리 캐리어를 챙겨야 되는데, 아니, 아니, 여보, 여보, 침착해, 침착해. 일단 저기 있잖아. 짐을 싹 다 포기하고 살아서 우리가 나가야 돼. 어, 그렇지. 침착해, 침착해. 어, 네, 어, 침착해.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당신이 나 뒤따라. 알았지, 알았지? 어, 나가, 나가.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가져온 짐도 전부 포기한 채 맨몸으로 도망쳤고 화재 사고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꺼지자 모텔 주인이 저에게 와서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모텔 주인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저희는 괜찮아요. 걱정돼서 오셨구나. 뭐 다치신 분은 없으세요? 아니, 뭐 모텔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려서 제가 망한 거 말고는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자분이 담배를 피우는 거 같던데 아닌가? 저 담배? 아니에요. 무슨 제가 담배를 피우는 거. 그래요? 그리고 남자분이 로맨티스트 같던데 어제 뭐 촛불 이벤트 이런 거 하는 거 같던데 그런 거 안 하셨죠? 가만히 있어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혹시 우리가 불을 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무슨 의심이라니. 100% 확신하죠? 아니, 어제 댁들이 묵은 방에서 불 난 걸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피해선데 책임을 지라고. 죽다 살아났어요, 저희. 아이, 말도 안 돼요,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모텔에서 불이 난 것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야, 이거 뭐죠? 불이 난 현장에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그렇죠. 내가 용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여행길에 묵은 모텔에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겪은 4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자정이 넘은 시각, 부부는 화재 경보 소리에 잠을 깼는데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는데요. 탈출하면서도 객실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불이야, 다들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투숙객들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도왔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농담삼아 왜 목욕창에서 불나면 어디를 가리고 나와야 되냐. 진짜, 맞아. 뭐 얼굴이냐, 뭐 가슴이냐, 뭐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어디를 가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옷 갈아입다가 오히려 대피가 늦어지는 그런 공간이 찜질방, 또 목욕탕, 또 모텔 이런 데잖아요. 사실 이런 데 사고 나면 보통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고 나왔는데 다른 투숙객들을 깨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부부가 가져 나온 집은 모두 불에 다 타버리고 말았지만 마음 한 켠이 좀 뿌듯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훌륭하죠.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 모텔 주인이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부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니, 투숙객들을 대피시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감사 인사는커녕 소송을 걸었다고요? 네,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부부가 묵은 방 화장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 부부가 묵은 방에서 불이 났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조사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은 부부가 묵었던 객실 화장실로 드러나긴 했습니다. 그러자 모텔 주인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지 진짜 저도 난감할 것 같은데 난감하죠. 아니,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모텔 주인이 불이 난 건 손님 책임이라고 주장한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경찰 조사 결과 객실에서 남편이 벌인 담배 공처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그게 원인인가? 그렇죠. 손님이 불을 낼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담배를 틀다는 거? 네. 그런데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없었고요. 객실 내부에 남편이 벌인 담배 공처가 발견되긴 했지만 최초 발화 지점과는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과 화장실과? 결국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대요. 불이 나서 다 잿더미가 돼버리니까 화재 원인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화재 원인은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부부와 모텔 주인 모두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화재로 인해 갖고 온 짐도 다 타버렸고 계획했던 여행도 다 망쳤다. 그렇죠. 객실 주인은 투숙객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모텔 측이 책임져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모텔 주인은 전셋집도 불이 나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느냐 모텔 계약도 일종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방을 쓴 투숙객이 책임져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둘 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손님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 O. 아니다. 모텔 주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X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정리가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는 X. 어? 박수님 씨만 오네. 모텔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X. 근데 객실에서 담배를 폈단 말이에요. 그게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최초 바라 지점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럼요. 담배 꽁초만 버릴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X지. 그게 나중에 조사 주인이네요. 확실하다면 O가 되는 거죠. 원인이 그거였다면 모르겠네요. 혹시 박수림 씨가 모텔 주인이세요? 연기를 하면 되죠.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들의 판단을 구해보죠.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죠. X 맞네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세훈 변호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비슷한 사연이 얼마 전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숙박업소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결론이 왔습니다. 원인 모르는데.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객실 내부가 훼손되는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화재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서 숙박업소에게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우선 지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불이 난 방에 투숙을 했던 그 투숙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의 경우에는 그 객실 손해를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투숙객들의 짐이 다 타버렸어. 그럼 그 손해배상은 모텔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 위반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숙박업자가 이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투숙객들이 나 짐 타고 이렇게 손해받았으니까 배상해라라고 소송을 건다라고 하면 그 소송 과정 중에서 숙박업소 주인이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고가 났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해서 비상벨이나 스피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비상구 탈출 경로가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짐이 적체된 걸 방치했다든가. 이런 주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위자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숙박업소에서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숙박업소 주인은 잠만 자고 나가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법원에서는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주의무까지 부담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의 기에서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에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투숙객이 얼마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꼈겠냐. 그렇죠. 이거 특급호텔에서 자면서 이 정도의 배려의무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봐서 인당 1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숙박업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숙박업소 주인이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번 말씀하신 사고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잖아요. 인명피해 없는 것만으로도 진짜 다행이긴 한데 보통 이런 데 보면 일단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대형사고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연기 흡입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화재 사고가 보통 12월이나 1월 같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소방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3월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2월에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 3월이 연중에서 가장 건조한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가 바로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주로 사람들이 심야 시간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집이 아니니까 건물 내부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잘 알지 못해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자다가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메모 준비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해요. 호텔에서 불이 났을 때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해야 할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묵은 호텔에서 화재의 경보가 울린다. 그러면 정말 우왕좌왕 정신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숙박업소 들어갔을 때는 대피로 미리 확인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유사시에 어떤 경로로 옥상에 올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내려가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보가 딱 울린다고 하면 몸에 물을 뿌리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수건을 맞아요. 물을 적셔서. 연기를 마시는 게 사실은 불보다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연기가 더 빨리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게 해서 생각했던 탈출 경로를 통해서 탈출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방음 시설이 굉장히 잘 된 경우가 많아서 불난 줄도 모르고 객실 안에 계시는 손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발로 세게 차거나 두드리면서 탈출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연기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비상계단 이용하실 때 대피에 급급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탈출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정신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연기에 마치 무슨 통로처럼 연기의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급적 문을 다 뜨면서 대피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이 날 줄도 모르고 권하게 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대피할 때는 문을 두드리면서 대피해라. 알려주면서.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피하실 때 중요한 소지품 이거 챙기느라고 시간 지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불난 게 맞나? 진짜 나가야 되나?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고 내가 나갈까? 이렇게 하면서 지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순간의 몇 초가 생사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지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남 눈치도 보지 마시고요. 일단 빠르게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도를 대피하다가 유독 가스 같은 연기가 많아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뚫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때는 창문이 있는 방이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구조대의 구조를 기다리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때 방 안에 연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문 부분에 휴지나 담요 그리고 옷, 수건 같은 곳에 물을 적셔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는 정말 이제는 안 되겠어. 너무 뜨겁고 탈출해야겠다라는 순간이 오면 무리하게 창문으로 바로 뛰어내리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다치실 수도 있고 사망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의 숙박업소에 묻고 계신다면 의무적으로 완강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 완강기를 이용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가 소화기는 알아요. 소화기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완강기는 일단 완강기가 설치된 옆에 일단 창문이 너무 좁아서 뚱뚱한 사람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일단 완강기는 사실 써본 적도 없고 쓰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이건 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줄을 빼가지고 줄 밖으로 던지고 타고 내려가고 이러는 거 화면에서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영화에서는 많이 봤는데 이거 내려가는 장면만 나오지 완강기를 몸에 붙잡는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정말 긴급할 때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일단 후크와 고리가 있어요. 그걸 후크에 고리를 안전하게 걸고 로프부터 창밖으로 던진 다음에 벨트를 어디 매느냐가 중요한데 가슴에 매야 된다고 합니다. 가슴에 매야 돼요? 벨트를 손으로 잡고 내려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 손에 힘이 빠져서 수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벨트를 가슴에 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내려가실 때도 이 시선을 바깥쪽으로 향하시는 게 아니라 벽을 보고 발을 짚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너무 가속도가 붙으면 안 되니까 내려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와닿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완강기 뜯어서 안에 본 분도 잘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비상실을 대비해서 전국의 소방안전체험강에서 이 완강기를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이 쇳방체험관 가서 완강기 체험 한번 꼭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나 완강기가 그럼 방에 두 개씩은 있나? 난 그런 거 베란단에 모텔에 혼자 가잖아. 한 두 개씩 자는데 완강기가 하나씩 있죠. 하나씩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내를 업고 둘이 내려가면 그것도 안 되죠. 이렇게 완강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첫째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혼자만 살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1년 중에 사이가 요즘에 화재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때라고 하니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2년 전